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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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영동 고아세척으로 한 45km 정도 아 이거 뭐야 이게 완전 시골길이에요 아 이거 느낌 안 좋아 일단은 전라산상으로는 쉽게 해결된 것 같아 견적을 느슨하게 넣었는데 아 여기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거 우상하면은 아 이거 뭐야 길이 이래 길이 아 이거 뭐 시골길 다 이렇게 하는데 맞나 이게? 내비가 알려준 대로 가긴 하는데 여기 맞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차 만나면 이거 누가 저 차 한 대 오더라고 비켰는데 미리 알고 내가 비켰지 네 도시 사람들은 막 삐죽고 들어오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이거 잘 알아 이런 길을 잘 지내본 사람은 미리 알고 딱 높이 해주죠 일단 내비를 우리가 핸드폰 내비랑 지금 차 수정 내비랑 두 개를 찍고 왔는데 목적지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내비를 아 이런데 무슨 영업장이 있다는 거지? 모르겠네 막힌 게 기름이라고 하는 거 보면 식당인데 뭐 흙집이라고 하고 그냥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산속 오지예요 오지입니다 오지 차 한 대 만나면 못 지나가는데 여기 피하는 길인가? 다 온 것 같은데 아 저거다 그 흙집 아 리뷰를 봤어요 저거 로드위를 봤는데 저 집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아요 흙집이라고 했던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 공방이구나 공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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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고 업첸데요 네 네 아니 어디 어디 아 여기 완전히 시골 저기네 오면서 맞나 싶어가지고 네 안을 보여드려야 돼요 바퀴 보여드려야 돼요 아니 아니 지금 일단 안에서 볼게요 어디 어떻게 막혀서 어떻게 나가면 안 나가면 안 나가면 안 나가면 예 물이 안 나가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실크대도 안 나가고 아니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건데 여기서 물 좀 넣었으면 여기 못 나와요. 네. 거기 여기 괜찮아요? 아 저거는 그 화수가 아니고 직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일로 올라온다는 거죠? 올라오나요 지금? 아직 아직. 에에에에에에 올라와요 올라와요. 에에에에에 올라와요. 그러면 바깥태에 다시 한번. 에에에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아 저거 저거 안 뚫렸거든요. 아 저거 저거 안 뚫렸거든요. 저거 써보셔서 뚫린긴 뚫었어요. 아 그래요? 아 이리로 나온대요. 아 그래요? 물소리가. 아 이건 그냥 종아조인데? 수고하잖아요 수고하자 잘 먹어야겠어요 물에 찍을게요 한킬로면 여깄네. 아 이것만. 괜찮지. 아이고 씨 정말로 무너질까봐. 아 이거 봐. 좀 숨지 마세요. 아 이거 하나 더 해봅시다. 아 그래. 아 들어와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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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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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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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이씨 잘라도 넣었는데 여기 그냥 일단 해보고 와 와아 여기가 뚫어야 겠다 다시 샤포트너들 뚫릴 것 같아 이렇게 해야지? 다 빨리 편하지? 아래에다 뚫려 다 뚫렸나? 가볼게요 사실 막혔던 구간은 다 뚫렸어요 나 오늘 기름나 봐 기름봐 여기 막힌 구간이다 위에 막힌 구간이 구매가 안좋구만 구매가 안좋구만 구매가 안좋구 구매가 안좋구 구매가 안좋구 구매가 안좋구 안으로 들어 볼게요 안으로 들어 볼게요 처음에 들어 볼게요 무슨 dynamite 미니로만 아내 좀 확인해 볼게요 소리가 나는지 소리가 날던데 여기 물 계속 틀어 주세요 열어보세요 소리가 들리죠? 지금 노즐이 들어간 소리 이제 물 빠지면은 역류는 안할거에요. 일단 틀어 놓으세요 제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틀어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압력은 지금 거의 180백 한번 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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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el 셋 아 일단 클렌즈를 넣어볼께요 막힌다 없고 물 잘 나오네 202층 한 230바 정도 걸렸습니다 230바 철척으로 다 된거 같고 마지막 터보 드릴 2백마을 2백마을 마지막 터보 마지막 터보 2백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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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마을 Options 위 proced 2백마을 3백마을 지우다 구속 시원한 소리나죠? 쿵쿵쿵한 소리나죠? 네 이건 다 됐어요. 다 뜯는 기름... 기름 나온건 제가 더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름 나온건... 이따가 되니까... 한 번로는 기름이 깜짝이야... 퍼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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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에 있는 물을 끌어땡기려고 해요. 진공으로. 그래서 내시경 보려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좀 불편함이 이겁니다. 안해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하고 싶어서. 지금 시간이에요.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그 다음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노래 부르면서 눌러보는데. 그만 놔주라는데. 그만 놔주라는데. 난 왜. 너 닮아. 아휴 그만해.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앞에 물이 차있죠. 이 얘기는 구백 완벽한 얘기고. 아까 물이 차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이거. 비쳐가지고. 네. 깨끗하네. 끝에서만 좀 물이 차있고. 나머지는 괜찮네. 여기서 여기서. 아까 여기서부터 안들어갔던거지. 내도 작아지는거. 여기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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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서 막아놓은 데서. 배가 안들어갔구나. 여기 물을 흘리면 일로 나오면 되겠네. 저기서 화나뵐게 안쓴다고 하니까. 네. 오케이. 깨끗합니다. 깨끗해. 물 한번 내려볼게요. 들어가서 내려보고 확인해보면 되니까. 아이고. 배가 깨끗한데. 네. 지금 물은 나오는데. 얘는 안나오는거 보니까. 얘는 어디 안쓰는 배가 막아놓은거에요. 네. 자. 물이 어디부터 나오는지 볼까요? 아까 거기 T자 거기부터 시작되는거 같아. 저건 안쓰는 배가 아닌거 같아. 어디. 안쓰는 배가 막아놓은거야. 냄새 나니까. 네. 여기 나오잖아. 오케이. 오케이. 다 뚫렸습니다. 자. 깨끗합니다. 오늘. 고수처. 충북영동군. 마공리랍니다. 마공리랍니다. 마공리. 심천미한 마공리. 한번 이렇게 보십쇼. 마공리. 이렇게 해서. 모든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번 더. 레코드. 잠시 후. 네.